아... 짜증난다... 다이어트를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예요, 씨X 다이어트 공약이라... 그래, 그것도 괜찮다 스트리머 한 5명 정도 뽑아가지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들어준 요리먹기 갑니다 2번! 제발, 제발, 제발! 찍고 끓이 빠스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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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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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다른 어떤 점 보도록 하죠 그러나 셰프가 좀 늦는 분 오늘 점심은 맛있는 김치 짜리를 먹었다 부위 없는 식사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응 엄마 일중이야? 지금 퇴근하는 중이야 엄마 오늘 내가 되게 이상한 음식을 먹어야 돼 혹시 내가 쓰러지게 되면 마지막 전화가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사랑했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들아 아냐 먹고 잡느리 전자하도록 해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 웬만하면 먹고 죽는 음식은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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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버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버튼은 좀 먹을만 할 수도 있어 … 짜자ا아 어 뭐야 젠마 ouv장 어떻게 그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짜자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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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세요? 코코넛 음료가 맛이 없어서 다 1 플러스 1이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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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세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맛인지. 자, 하나 둘 셋! 이거 콜록 콜록 콜록. 뿡! 나니? 더 분해줘! 더 빡쳐도... 어떡해... 아 너무 기분 좋아... 와 너무 좋아... 그래봤자 사람이 먹는건데 맛없어봤자 얼마나 맛없으니... 뱀 나는 제가 마늘을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늘 많이 가져왔어요 마늘을 안좋아하는데 마늘을 많이 가져왔다고요? 네 이게 1인분에 들어가는 양은 아닌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1인분에 들어가는 양이라고 엄청나 너무...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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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손질끝 저기 손질끝 이 씨발 곰한테 줄 때도 이렇게 안주겠다 씨발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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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 기준이에요 한 꼬집이예요 1인분은 진짜 500원짜분 아시죠? 아니요 엄마 어머니 파스타 할 때 1인분 조절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집에선 잘 못 깨고 우리 가서 먹으면 이렇게 한 주먹 한 번 정도 더 그게 몇 인분이야 그게 1인분이잖아 주먹? 저 딱 국룰대로 옵니다 네네네 국룰 진짜 딱 100원 아 아 벌레 세문물인데? 진짜 벌레 세문물인데 이거? 아 아 아니 이거 조건 걸면 미치도색 또 난리가 하나 먹을게요 진짜 야다 아 너 세일 아 그런데 柑 실제 소금에도 받은 돈은 이에게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ㅁ.... 어서야 돼 얘 얌냠냠냠냠 와... 주꾸나의 풍 아! 시X!!! 푹푸는... 가게는 바른 거지 마스에 봐야 되니까 내 생에 펑푸는 대지마! 좋아 하나 変 아시아 오오오와 cㅃ 윈아 아 왜 이거 먹었어? 너게 términ하고 있었잖아요 너게 따나봐 먹어 아니 맛은 봐야죠 원래 몇 숟갈 넣어요? 한 한 한 뭐 에이 시발 으하하하하하하 야! 화가 더 있어 만하나요 고생하신 총장님을 위해서 부탁드려내기 그럼요 아 제가 먹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너무 많아요 자 아 꼭 먹는거지 아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진짜 뭐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네 다시 한 번. 얹겨, 옮겨 놓고 좀. 눈가 뒤진 거 궁금해 하시죠? 그런 것도 있어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으음. 으으흐흐흫. 흐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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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흑. 흐흐흐흫. 지금까지 이런 맛을. 아익. 하. 허. 허허흐.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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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하. 스타보다는 아이오크림, 스타보다는 아이오크림 이건 난 안 될 것 같아. 아주 꾸덕꾸덕 소리가 나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연맥이랑 만든 거 아닙니다. 벌칙으로 드시는 거예요, 님들? 제가 연맥이랑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 그... 남의 형이 100번씩 모으면 50만이다. 오빠, 우리? 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오이! 시간과 사회에 도라하여, 행복에 흔한 후, 스카노마, 그들은 자신의勝利, 자신의自由입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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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내 oppos 없이? 더 Lego 진짜 갑자기 스카노맨 TV ~! 데이 진짜 뭐야? 나가네. 승방 천보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셨으니? 아버지 바쁘세요? 아까 30년 못 받았네... 아.. 아버지 내 방송 중인데 지금... 오늘 내가 이상한 음식 먹기 벌칙에 걸려서... 아이고 나 좀 정상적인 음식 먹기 모취를 해야지 아 비중 안 했니? 지금 5천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걸 먹었어요 뭔데요? 어 이상한 비린 이상한 코코넛 물에다가 이제 크림 파스타 해먹는 건데 아 나 좋아 니가 집이야 그 보는 놈들이 이상한 거야 미친놈들이여 아이 그 천혜 뭐 뭐 하고 그놈들 흐흐흐흐흐 니들 천혜 니들 우리 아빠 핏의 넌넨 천혜 아니 근데... 그 보는 사람들 이름으로 1000명 bile 5천명이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천하놈들 천혜 천혜 우리 천하 놈들한테 돈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더 천한 거지 뭐 한 번 더 할 것 같아 하지만 아직 4천안 중에 최악체였다는 거 4천안 중에 최악체였다는 거 4천안 중에 최악체였다는 거